6주년이에요, 아저씨 아, 유튜브 괜히 안 찍어놨라 지금 좋아 안녕하세요 데이트롤이죠? 오늘은 사실 히두랑 6주년이에요 응? 나 까먹었어 맛있겠지요? 밥 먹으러 왔어요 짜잔 밥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본인은 이나연이 아니라고 맘에 들어? 오늘 맛집이래 4가지 한입거리래 겨울 취재로 한 4가지 한입거리래 거기에선 고기랑 뱃살 응 이타닉가드? 이타닉가드 오늘도 막 막 막 F에 나왔다 연알코올, 샤페이 나왔다 오늘 일본을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했어 초딩 같아 초딩 같아? 아니? 안 초딩 같아 싸 밥 좀 나왔어, 사실 밥 비벼먹으래? 이건 뭐지? 꽃잎 뭐라고? 뭐라고? 꽁치 꽁치? 꽁치 음 메밀면 맛있어 메밀면이 어딨어? 아, 메밀면 아니다 해초면 근데 여기를 진짜 우리 엄마가 강추했어 맛있다고 꽃잎 같아 꽃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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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꽃잎 꽃잎 신 справ지 꽃잎 꽃잎 솜가 너무 예쁘다 플레이팅 대박이다 이게 메인인가 혹시 잘 됐습니다 아 유튜브 괜히 안 찍어주려고 유튜브 괜히 안 찍어줄게 저 놀리려고 애기가 유튜브 찍어 놀려요 맛있는데? 옛날에 그때 먹었던 음식 어? 나 맞았어 맞으니? 나 안 맞았어 나 안 맞았어 작년에 그때 기억나? 너가 나 맥스 사줬거든 화이트 땡 아니야? 거기서 먹으면 그것 같다 저 말씀해 아아 응 그치 아기 반? 이게 아기 반? 어 고구마트 땡 뭐해 볼이에요 치안 좋게 치안 좋게 치안 좋게 치안 좋게 치안 좋게 치안 좋게 이 골뱅이 이거 들었어? 이게 마지막 안였어? 그랬다 왔다. 이거 왜냐면 국물까지 먹어야 돼. 반자도 이렇게 튀겼어. 이건 뭔가? 감자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? 반자. 반자. 반자 아니야? 응. 한 번에 한입거리라는 거. 응. 근데 아까우니까 난 주의를 먹었어. 근데 난 어제 진짜 많이 먹은 거 같아. 많이 먹더라고. 미가 떠서 근처 늘었어. 전혀 몰랐는데 이거. 학계 짜증나 했거든요? 아기어스키. 이게 진짜 스키일 것 같지만. 이게 아까 셰프 호주 같은데. 시기감기. 다 달라요. 아 정말요? 그건 뭐 호랑이입니다. 당연히 난 호랑이네.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저는 호랑이가 나오고. 히트는. 사모예드였습니다. 아기어스키가 나왔어요. 어? 진짜요? 진짜였습니다. 이게 우리가 아기어스키야. 아니야. 아기어스키야. 캐비어 많이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자. 여기가 예쁘네. 여기가 더 많은 거 같다. 자기가 스키니어가 더 많은 거 같다. 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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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그 양 자체가 내가 봤네 그치? 너 많이 봐 스윕도 스윕 친쟁이야 고구마랑도 되게 궁합이 좋다 고구마도 되게 궁합이 좋다 고구마 teste 전복 포스가 이렇게 고구매로 잘 어울리는지 놀랐어 세면은 한 알도 남기면 안돼 뭐지 되게 고소하네 이거 먹어 너무 쉽게 먹었잖아 에헤헤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 딱 적정량을 먹어야 해 근데 어차피 방금 먹고 싶었잖아. 아니야. 왜 안 좋아해? 근데 안 좋아서 그냥 그거 영양제단 생각해서 먹어야 돼. 이거 고수거든요. 어? 혹시 안 드시면.. 저 고수 안 드세요. 이거 이것만 드실 거야? 네, 그것만 드시면. 내가 먹어야지. 고수를 이렇게 귀엽게.. 마이크로 고수랑? 네. 아, 고기를 그렇게 입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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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쁠생겼지? 아, 봐봐. 야, 야, 야. 파본만 있으면 딱 못 참기네. 이건 큰 애야. 어, 고수 맛있었는데? 응. 나 이제 점점 고수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. 고수 먹을 줄 알아냐? 응. 이게 먹을 줄 아는 거. 난 먹을 줄 모르는 것 같아. 아, 몰라도 돼. 나한테 염증짚에 쓸게. 모든 요리에 고수가 나왔네. 어떡해. 나 안 먹었어. 그래? 안 먹어. 안 먹어.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. 대게. 물찜해서 왔대요. 맛있다. 나 오늘 아침에 김치 다녀왔는데 알어 어떻게 알아? 엘뚱해? 응 어떻게 알아? 알지 어떻게 알아? 내가 말했나? 아니 12시이면 어떻게 알았다? 아니지 찍었어? 응? 찍었어? 아니 오늘 촬영했었다며? 응 내가 말했지 아니 너가 말했어 어제 나 말 안했어 진짜? 나 미행했어? 응 나 알고 있어 내가 그중에 알았어 조심히 알겠고 그렇게 신기해할 일이야 완전 신기하지 왜? 내 착지관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나도 까먹어서 맨날 일정에 써놔야 되는데 내장 맛있다 아 뭔가 내장 맛있다 형 아 콩파루 맛있다 내가 관련되지 이게 그거네 자기야 게딱지 니빡 게딱지 니빡 게딱지 니빡 게딱지 니빡 게딱지 니빡 너무 맛있다 나 이게 제일 맛있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고? 음식이 재밌어? 응 이날 내 보기 콩파루 콩파루 롤 롤 롤 롤 육수 롤 히힛 누룩 넝 노룩으로 자르단다 네? 노룩으로 자른다 노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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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기 앤 안녕 주의지 나의 노을이 이거 뜨지 않아? 먹어봐 놀아, 그만 줘 해주세요 뭐야 이미 했어 뭐야 탁탁탁탁 맛있겠다 장난 아니다 여기 비타민 D가 엄청 많아요 열심히 찍고 계시는 분야 업로드 하겠군요 오 잘 찍었다 여기 아직도 있는지 몰랐네 본인 스케이트 야무지게 가져오셨어요 이제 새로운 스케이트 이게 두번째 지납니다 길들여야겠네 간지난다 근데 58분 짠! 스케이트 타러 왔지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몇 번 못하는데 추워서 괜찮아요 재밌겠다 따뜻하셨죠 어디에 찍으셨죠 어디에 찍으셨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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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오늘 패딩 챙기라 그랬는데 응? 아니야 챙긴다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챙겨 놓고 내 패딩 뺏어놔 여기 앉아 여기야 뒤에 조심 나의 하늘이 나의 하늘이 저녁 아, 저의 하늘이 이제 새벽에 이리와 나의 하늘이 할렐라 나두이 치즈 나두이 나의 하늘이 슈슈슈슈 나 왜 이렇게 비식.. 따줘 따줘 나 홀렁하게 해 또? 응 괜찮으세요? 지금 좋아 감사합니다 7, 6, 5, 4, 3, 2, 1 MAX 웃소 adios users 은혜 다양한 ET 은혜